첫 번째 항목은요? 꽃길과 가시밭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병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이 됐는데요. 지지자들이 와서 꽃다발을 건네고 우병호 전 수석이 미소로 화답을 하는 이런 훈훈한 광경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에 놓여 있는 건 여전히 가시밭길인 것 같아서 말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돼서 석방된 거죠?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15일에 구속된 뒤에 384일 동안 구치소에 있었던 상태였던 건데요. 지금 국정농당 방조 혐의하고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합치면 징역 4년이 받아 있는 형태입니다. 우병호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최종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수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대체로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구속기간은 6개월인 거고 1심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2심과 3심에서 2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번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속기간 2개월 연장을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의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새 영장 발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6개월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는 2개월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따져보면 처음에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이 돼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불법 사찰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왔던 건데요. 이 영장이 6개월 기간 만료되면서 검찰이 다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인데 이번에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이 채워진 거죠. 그런데 또 이번에 두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병합이 돼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신규로 내줄 수도 있고 또 국정농단 혐의 관련 영장 2개월 연장 이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경우 모두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된 겁니다.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합계 징역 4년 받은 피의자 구속영장을 연장을 안 시켜주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원래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거고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경우도 각자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대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이런 논평을 내놓은 상태고요.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는데 일부 세력이 우병호 전 수석을 애국지사로 포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병호 전 수석이 미소를 지을 게 아니고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따로 지금 입장을 안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국정농당 관련자 중에 아직 구속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 누가 있어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계속 구속상태인 거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었는데 11월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돼서 다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형기를 채웠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죠. 또 오늘 우병호 전 수석은 풀려났지만 우병호 전 수석과 관련 있는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하고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최윤수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가 됐고 나머지 혐의들, 불법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무죄가 나와서 이것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의 경우에는 이석수 전 특감하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불법 사찰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히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정치개혁은 어디로?입니다. 이 제목은 또 왜 붙였어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좀 뉘앙스가 달리 들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뭐라고들 했어요? 신년 기자간담회니까 각자 여러 주제에 대해서 견해를 쭉 내놨는데요. 정치개혁을 통해서 개업 입법을 서둘러야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를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경우에는 올해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어떤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절호의 기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 정수 확대가 어렵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렵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또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개혁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를 내놓기는 싫어하는 게 현실이고 해서 어떻게 특권을 내려놓을 건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원천 금지 그리고 특수활동기 대폭 삭감 등의 개혁 조치를 했는데 이게 좀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좀 쓴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또 문희상 의장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하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쓸데없이 말싸움만 하는 건 국회다운 게 아니라면서 지금 개혁 입법이 한 개라도 된 게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윤창호법, 김용균법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죽음과 희생이 있고 나서야 법을 만든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좀 여야가 계속 만나서 협치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정당이 반대하면 과반이 넘어도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게 문제다라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반만 넘으면 통과되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현행대로 할 경우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330여 일의 처리기간이 걸리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재성 의원이 지금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걸 60여 일 정도로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실질적인 상원 역할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운영 방식도 개선을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잘 논의가 진행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의 경우에는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쉽게 그냥 술술 풀리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더군다나 보수정당 주변에서 최근에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거 이런 것 등을 두고 과반 이상인 법려권을 계속 결속시켜서 결국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희상 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협치를 강조한 건 맞는데 좀 다른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문희상 국회 회장은 자주 만나라는 얘기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좀 앞으로 싸울 일을 약간 예고한 것 같아서 좀 찜찜한 기분이 남긴 했는데요. 어쨌든 새해에는 좀 일하는 국회가 돼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개혁을 좀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미나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